자, 수학의 답 공부할 내용은요. 분모의 유리화입니다. 자, 우리가 중3 과정에서 나오는 분모의 유리화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루트 하나로 되어 있는 것. 두 번째는 분모가 유리수와 무리수의 합도는 차의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러한 두 식에 대해서 유리화를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입니다. 자, 분모의 유리화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토양의 산성화 그러면 토양이 현재는 산성이 아닌데 점점 산성으로 변하는 걸 얘기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분모의 유리화라는 건 분모가 현재 유리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유리수로 만드는 게 바로 분모의 유리화겠죠. 그러면 그 방법으로 우리는 한 가지만 딱 기억하면 돼요. 한 가지만. 바로 뭐냐면 분모에 있는 무리수를 분모와 분자에 곱한다요. 뭐라고요? 분모의 분모가 근호를 포함한 무리수일 때. 즉 한마디로 분모에 루트가 있을 때. 됐죠? 어떻게? 분모와 분자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여 분모를 유리수로 고치는 것.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알죠. 0을 곱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0이 아닌 같은 수가 도대체 뭐냐. 바로 분모에 있는 무리수를 루트 a를 분모와 분자에 곱해준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왜 분모와 분자에 왜 곱해요? 왜? 우리가 분모를 유리수로 만드는 게 목적인 거예요. 분모에 유리화라는 건 분모를 유리수로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요. 근데 그 유리수로 만드는데 그 값의 크기가 변하지는 말아야 되니까 얼마를 곱하면 변하지 않죠? 1을 곱해야 변하지 않죠. 어떤 수이다. 지금 이만큼의 원래 수가 루트 a분의 b가 있었는데 이걸 변하지 않게 하려면 분모 분자에 같은 수를 곱해야 1이라서 이 값이 변하지는 않고 단 분모가 루트 a의 제곱이 됐으니까 a로 뭐가 돼버려? 유리수가 돼버린다는 얘기죠. 분자는 그냥 이 둘을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올 테고 분자가 무리수인 건 상관없어요. 그럼 도대체 분모의 유리화는 왜 필요하냐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우리가 분수를 답을 쓸 때 기약분수로 답을 써야 되죠. 예를 들어서 10분의 15 이렇게 안 쓰고 2분의 3으로 답을 씁니다. 그것처럼 분모의 유리화를 하는 이유는 사실 그래요. 이건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은 얘기예요 사실은. 분모의 유리화에서 답 쓴대.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이유가 사실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루트 2분의 1 같은 걸 생각해봅시다. 이거는 한마디로 1라누기 루트 2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1라누기 1.414라는 얘기야. 그냥 뭐 이 상태에서 가도 될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자 보겠습니다. 1.414 대략 1.414분의 1 1 나누기 1.414를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귀찮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걸 갖다 유리화를 하면 즉 루트 2분의 루트 2를 분모 분자에 곱하잖아요. 그럼 뭐가 되지? 2분의 루트 2죠. 그럼 이건 뭐예요? 1.414를 2로 나누는 거예요. 0.707. 계산을 계산이 훨씬 편리하죠. 그래서 분모에 유리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와있는 설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질문을 가끔 해요. 선생님 굳이 왜 분모에 유리화를 해서 답을 써야 돼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 결과가 조금 더 우리 눈에 이거보다는 이 루트 2분의 1보다는 즉 1.414분의 1이 대략 얼마인지 이건 잘 구하기 어렵지만 1.414를 2로 나누는 건 구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분모에 유리화를 해서 답을 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분모에 있는 무리수를 분모와 분자에 곱한다. 어떻게 한다고요? 분모에 있는 무리수를 분모와 분자에 곱한다. 그런데 여기서 전제 조건은 분모가 이렇게 루트 몇하고 한 덩어리일 때만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몇 더하기 루트 몇의 형태일 때는 다른 유리화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제대로 개념을 이해했는지 이제 봐야 되는데 자, 분모에 유리화하는 과정이다. 네모에 알맞은 수를 써 넣어라 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 있는 풀이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6, 6 그대로 왔고 루트 18이 몇 루트 2냐 라고 했어. 일단은 뭐 했죠? 빼냈습니다. 아, 9, 2, 18이니까 9는 3의 제곱이라서 3루트 2가 될 거야. 이렇게 미리 빼낼 수 있는 걸 빼낸 다음에 무슨 얘기인지 되시죠, 여러분들? 루트 a 제곱 b가 a 루트 b다라는 이 공식을 이용해서 미리 빼낸 후 그 다음에 현재 분모에 있는 무리수 루트 2죠? 3분의 6은 2가 되죠? 그래서 루트 2분의 2가 나온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분모에 뭐가 있어? 루트 2가 있어. 유리화하려면 뭐가 필요해? 루트 2가 분모 분자에 필요하다고요. 분모에 있는 무리수를 분모 분자에 곱한다. 분모에 유리한 단순회. 뭐라고요? 분모에 있는 무리수를 분모 분자에 곱하면 돼요. 하나짜리로 되어 있을 때. 몇 더하기 몇이 아니라. 그렇다면 분모는 뭐가 됩니까? 2가 되겠죠. 분자는 2루트 2입니다. 그러니까 약분해서 그대로 루트 2.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유리화를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분모의 유리화. 분모가 현재 뭐다? 무리수입니다. 그것을 유리수로 고칠 겁니다. 단지 유리수로 고치기만 할 거지. 값에 크게 변화를 안 줄 거니까. 1을 곱해야 변하지 않아. 그 얘기는 뭐야? 분모 분자에 같은 수를 곱해야 돼. 그 같은 수가 뭐라고요? 분모에 있는 무리수를 분모 분자에 곱한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